그 어제 오늘 이재명 그 대북 송금돼서 그냥 와장창창 그 단독 보도가 쏘려 나온다. 그러니까 검찰이 어디 하나만 주는 게 아니야. 막 중앙 주고 문화 주고 동화 주고 그래가지고 막 밀어붙여 그냥. 마치 이재명이 800만 달러를 북한에 김성태를 통해 둬가지고 김정은과의 만남을 구구하렸다. 이거 뭐 거의 기정사실화된 게 막 나가고 원래 이 소재를 보수 교대자들이 환장하잖아요. 이 소재를 오늘 완전히 보수 교대자들을 그냥 잔친다네 잔친다. 다들 미쳐가지고 난리 치는데 아니 이런 식으로 지금 읽어보면 알지만요. 읽어보면 그냥 다 추론이야 추론. 증거 하나도 없어요. 증거 없습니다 이거. 추론이야. 근데 이런 식으로 야당 대표를 검찰이 마구잡이 치는데 솔직히 윤석열 한동원이 이미 이재명의 그릇을 봤다고 봐요. 아 이거 완전 호구구나 이거. 우리가 아무리 둘을 겹해도 얘는 입 한 번 못 여는 놈이구나. 끝까지 벗겨 먹자 해서 지금 마구잡이 쳐 마구잡이. 야 심지어 이재명 내 옆집이 무슨 뭐 합숙소로 됐는데 그것도 구속영장을 치고 그렇지도 않나 이재명 지지자들?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 리더 그것도 보통 사람인가? 대선 때 딱 30만 표밖에 지지하는. 169석의 야당 대표가 검찰한테 이렇게 병신 취급당해요. 이런 거 정말 첨봐. 김대중 김영상은 말할 것도 없고 이해창 때 아니면 문재인이 야당 대표할 때 아니면 손학규 야당 대표할 때 이 꼴 당한 적 있어요? 윤석열과 한동원이 그렇게 위대해? 다른 검사들은 못하고 윤석열 한동원만 이렇게 위대해가지고 할 수 있어? 아니야. 내가 봐도 일찍 감옥 집어넣을 필요도 없어. 그냥 계속 그렇게 하니까 계속 그렇게. 근데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박살나고 있잖아요. 민주당 지지율이. 이제 막 6%, 7% 차이가 나 국민의힘하고. 뭘 하고 있는데. 아니 들이받지도 못하고. 검찰이 안 나가겠다 선 긋지도 못하고. 김대중 김영상은 호텔 가서 수사받았다니까. 호텔 가서 수사받았어요. 법 취지 지킨다? 아니 그러면 법 취지 지키려면 이재명 대표 다시는 윤석열 한동원 검찰이 조작했단 말하면 안 되지. 조작 수사라며 조작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게 엎드려가가지고 수사받고 있는 게 그게 법 취지냐고. 조작하는 검사들에서 하는 거부를 해야지. 그리고 정신만 거부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 다 거부하라 그래야지. 이 검찰은 믿을 수가 없다 도저히. 모든 사건 다 특강을 못 해먹겠다. 그리고 던지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.